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박 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선박 중개사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선박 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생방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선박 중개사. 자격 취득에서 개업하기 돈이 될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생방송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만일에 관심이 계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시다시피 본업은 선박 중개사도 아니고 어부도 아니었죠. 본업은 한 25년 약 30년 가까이 한 업은 시스템 에어컨 설계 시공 관리를 하는 업을 했습니다. 설계는 일반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실내기 하나 놓고 시내기 하나 놓고 끝나지만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큰 시내기를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작은 시내기를 갖다가 계속 연결해 가지고 이제 하는 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백거리 등 짐 지고 그 다음에 스탠드형 등 짐 지고 막 다니다가 공부를 시작하기 시작하면서 시스템 에어컨 설계를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업이더군요. 캐드 프로그램도 알아야 되고 캐드를 다 그려서 거기다 에어컨을 다 놓고 그 다음에 집 구조가 그러니까 그 건물의 구조가 어떤지 전부 다 부하 계산을 해서 여기에는 얼마만큼의 용량이 들어가야 되겠다. 뭐 이런 걸 설계해야 되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몸무게 참고 약 한 30년 가까이 이 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박수 칠 때 떠나라고 저는 이제 남의 화면에 자리를 잡고 지금은 이제 기어 준비를 자첨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간에 이제 어선중개업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중개업을 등록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콘텐츠 자체를 어선중개업을 낸 이유가 실제로는 우리가 촌으로 그러니까 어촌으로 가가지고요. 사랑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 참 막막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그런 어처러 계시는 분들이 뭐 특별하게 자기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면 뭐 묻는 말에 특별하게 대답도 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거를 그 어선중개업을 등록을 가지고 내려가면 어떤 대화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는 곳마다 명암에다 선박중개사 그 명암을 가지고 동네 그 어민분들 그리고 선장님들에게 나눠 주면서 잘 해드리겠다 내지는 혹시 정보가 필요하면 저한테 전화 주라. 그리고 저도 배를 가지고 자망하고 통발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요. 굉장히 살갑게 다가와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저는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을 다시 들어가서 지금 선박중개하는 업이 과연 이게 돈이 될까 이게 돈이 될까가 제일 이제 급선무 아닙니까 돈이 안 되면 내가 고생해서 뭐 며칠간 대전에서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부산에 했었는데 저는 이거 3년 동안 계속 이게 클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첨이 되지 않아서 못하고 그래서 제가 해수부에다가 이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장문에 글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PC방에 가 가지고요. 아주 빠른 PC방에 앉아서 클릭을 해서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집에서 광케이블도 안 깔려있는 인터넷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 불공평하니까 전부 다 접수를 받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오픈을 하든지 아니면 뭐 공인된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2뽑기를 해라. 그게 제일 정당하게 안내해가지고 그랬더니 그게 먹혔는지 올해 초에 교육 받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바로 가서 받고 그 다음에 샛불도 당김에 뺀다고 바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그것도 또 세무수에서 전화해서 다 물어봤어요. 같은 업종이면 한 사무실에서는 불가능하고 다른 업종이면 한 사무실에서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해 업 관리단에다가 서류 보내고 뭐하고 뭐하고 다 해가지고 교육을 했거든요. 아마 제가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기업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업 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했다 그러는데 뭐 빨리 하나 넣게 하려면 어차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그 시스템 에어콘으로 유튜브를 오래 했습니다. 한 2년 동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튜브를 하려고 하면요. 기본적인 개념이 제일 처음에 컴퓨터를 좀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상이나 사진에 대한 어느 정도 깊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공부를 다 하게 되면 영상 편집에 대한 또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혹시 제 채널에 선박 중개사 분들이 계시면요. 지금은 시대가 사진으로 보여주는 시대가 아니고 영상으로 보여주는 시대로 벌써 넘어갔지 않습니까. 유튜브라는 플랫폼 때문에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이래 가지고 나오는 게 대부분이 다 영상을 주종으로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연세가 있으시고 컴퓨터를 좀 잘 다루지 못한다 하는 분들 그래도 나는 꼭 해보고 싶다는 분들 제가 안내를 해 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이제 모집을 해서 한 분한테 열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 두세 분 정도 남에 있는 우리 집에 평상에 딱 앉아서 제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영상을 어떻게 편집을 하고 어떻게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 정도는 제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깔린 사람이니까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지금 제가 음악은 잠시 끌게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인트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인트로는 원하는 대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여기는 남해 인데요. 제가 드론을 날려 가지고 직접 촬영한 건데 자기 지역에 맞게 이렇게 영상을 내가 하나 찍어서 해 드릴게요.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도 지금 우리 동네 바로 옆에 그 가르리라는 곳인데 여기서 그냥 선창에서 우리 한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토키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인사를 하고 하는데 그 원래 이 얼굴을 편집게 집어 넣어 가지고 아주 맑음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사진 한번 보시죠. 여기 사진 보시면 이 사진. 그 사진이죠. 요거 보시면요. 제가 좀 한번 키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증명 사진인데요. 사진관에 가시면 사진관에 가시면요. 이게 흔히 말하는 포토샵으로 조금 피우고 뜨는 게 좀 예쁘게 이렇게 좀 손을 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영상을 보시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언젠가는 또 나를 이렇게 영상으로 봤던 분들이 또 저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뭐 한 뭐 50대 정도 멀쩡했는데 아이고 보니까 엄청 나이가 들어 보인다 이러면 저도 안 좋고 또 저를 보러 오셨던 분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어디에 이제 붙여서 관공서에 갈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 그대로 제가 두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동네 옆에서 찍은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만들어 드릴게요. 요게 인트로 이 부분들. 인트로 부분이 항상 같은 게 나오면 아 이거 나오면 또 뭐가 나오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영상을 찍을 때는 이게 원테이크라 해가지고요. 원테이크라고 한 번에 한 번에 방송이 쭉 가는 게 손이 덜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선박 중계를 하면서 배 안에 다니면서 브릿지도 찍고 안면도 찍고 일할 때 원테이크를 가야 하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도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아래 여기 지금 글자가 여기 지금 보시면 선박 중계사 정포리 고선장의 전화번호하고 메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것도 다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는 만들어서 갖다 붙이기만 붙이면 갖다 붙이면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 채널이 계속해서 방송이 넘어가고 막 영상이 넘어가면 그냥 멀뚱한 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게 바로 밑에 이런 게 들어가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여기 보시면요. 요거 있지 않습니까. 선박 중계사 정포리 고선장. 요게 자기를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뭐 왼쪽에 있다든지 오른쪽에 있다든지 요렇게. 요것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건 금방 만듭니다. 한 3분이면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기본적인 영상을 찍으시고요. 영상을 밑에 깔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갖다 붙이기만 붙이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해 버리면. 요 아래쪽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까박까박 하지요. 까박까박 하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고자 하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것도 나오고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선박 중계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 연세가 좀 다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눈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IT 기계를 만지는 게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말을 하는 건데요. 이 말을 하는 거는 원래는 이 고급 제가 쓰고 있는 이 프리미어 프로나 이런 고급 프로그램에는 말을 좀 더 이렇게 톤을 좀 올리고 좀 더 음질을 좋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오디오 효과가 있습니다. 오디오 이펙트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 필요 없이 이제 말하는 연습을 좀 해야지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면 자동차 차고 혼자 가실 때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배를, 배를 하나 내가 오늘 2,99톤을 하나 판다. 그럼 배 모양 이런 거는 뭐 기류배 같으면 어떻고 소내기 같으면 어떻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 팔아 봅니다. 차 운전하고 가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박 중계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자 오늘은 2,99톤 통발 매물 하나 내놓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녹화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스마트폰 반대로 해 가지고 그냥 우리 이거 찍는 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보는 거지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죽을 겁니다. 내 모습도 그렇고 내 목소리도 그렇고 어죽을 건데 이거를 조금 하고 나면 좀 더 고쳐야 될 부분이 뭔가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 가지고 유튜브 채널 하나 개설하셔 갖고 그래 갖고 이제 제가 다 그런 해 드릴 테니까요.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생방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알려 드릴 테니까 한 분이 우리 집에 오셔 갖고 하면 내가 너무 힘들고요. 한 두 분이나 세 분이나 우리 집이 평상에 햇빛 좋을 때 앉아서 스마트폰 켜 놓고 자기 스마트폰 가지고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해 보고 우리 집 앞쪽으로 쭉 다니면서 촬영을 한번 해 보고 가져와서 편집하는 거 이런 거 다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요. 지금 지금 이게 서해, 남해, 동해 이렇게 우리나라에 업관리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중개업을 하시는 분을 담당을 하는 세계의 업관리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리단을 보면 그 쪽에서 만약에 어떤 매물이 하나 들어갔다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몇 시간씩 가 가지고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걸 가지고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아시는 분들도 역시 영상으로 하고 나도 영상으로 해 가지고 둘이서 그쪽에서 물건이 있으면 올려주면 내가 그걸 가지고 팔아서 그것 거는 내가 하고 여기 거는 이 수수료는 내가 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동안에는 많은 분들이 독식, 독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서로 연결을 해서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는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이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궁극적인 목표는 저도 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업을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자본도 많이 있어 가지고 이제 선박이 좀 쌀 때 좀 많이 사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선창에 줄줄하게 대어 놨다가 수리 시간 날 때마다 수리 해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좀 의장이자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선박 중계만 하는 걸로 물론 내 배는 자꾸 이제 교체가 되겠죠. 좀 더 싼 게 있으면 또 했다가 또 교체를 하고 이런 게 있겠지만 그 외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선박 중계사를 하면 어떤 자질만 갖추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기여를 하실 때 지금 도해지에서 도해지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잘 알아요 나름대로 직장 생활을 했건 아니면 개인 사업을 했건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거기다가 뭔가 보태만 주면 아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밑에다 댓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나는 월하수목금 중에서 제가 퇴근을 하게 되면은 한 7시 정도 되는 게 식사하고 한 8시부터는 방송을 켤 수가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주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선박 중계사 자격 지득에서 개업까지 돈이 가야 될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었는데 또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여기 통발하시는 분들 통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망이면 자망되고 배 수리하면 배 수리하는 거 되고 엔진 수리하는 거 하고 할 거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면 되니까 제가 그동안에 막 정신이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뭐 내가 하고 있는 배 그 다음에 선박 중계사 여기 짬뽕으로 몰아다 보니까 뭐뭐나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럼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방송을 대신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가 안 됐는데 지금은 하나씩 하나 정리를 해가고 있고 집도 이제 그냥 잠자고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이 수리가 다 되었고 그 다음에 이번 12월 초에 김장만 하게 되면 제가 길러났던 배출 김장만 하게 되면 일부 일이 끝났으니까 2부는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우리 집은 사립문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붕 옥상에 폐로운 방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이 있거든요 데크도 깔아야 되고 그거는 자첨 하기로 하고 지금은 기본적인 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으니까 시간 되실 때 우리 집에 오셔서 그 다음에 라멘이라도 같이 하나 끓이 먹고 시간 되면 막걸리 한 년 하는 거고요 안 되면 막걸리 못하고 그냥 가는 거고 그래 가지고 이거를 한 두 시간 정도만 배우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곳에 있는 매물들 나오면 즉시 즉시 영상 촬영했고 만들어서 유튜브 플랫포럼에다 올려서 이렇게 새로 연결을 해서 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꼭 몇 시에 생방송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주시면 제가 그걸 취합을 해 가지고 갈 방향을 좀 정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요 또 시간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박중개자 정포리 고선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